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안녕하세요 유민호입니다 이번 중국에서 벨로스터 터보 런칭 행사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직접 가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드라마 촬영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시티헌터를 촬영하면서 벨로스터와 깊은 인연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또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벨로스터 터보가 중국에서 출시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개성이 강하고 강당한 젊은 친구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벨로스터 터보는요 일단 외관적으로 굉장히 더 다이낙게 좋고요 기존 벨로스터에 대해 성능이 향상된 1.6 터보 GDI 엔드를 확대함으로써 성능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된다고 합니다 한편 벨로스터 터보에는 현대차에서 새롭게 개발된 최첨단 블루링크 시스템을 또 중국 최초로 탑재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런 시스템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다른 개성을 추구하는 분들이나 그리고 또 주행성을 즐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이 벨로스터 터보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중국에서 새롭게 출시될 벨로스터 터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번에는 중국에 직접 가서 가까운 곳에서 또 여러분들을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현재 촬영 중인 드라마에서 기존의 이민호와는 다른 새로운 이민호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촬영하겠습니다 페이스 터보 간 뚱신뚱